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.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1번 문제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잘 먹겠습니다. 2번 문제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잘 먹었습니다. 3번 문제입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다녀오겠습니다. 4번 문제입니다. 미안합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5번 문제입니다. 잘 지냈어요? 다시 들으십시오. 잘 지냈어요? 고맙습니다. 4번 문제입니다. 저 책을 읽기, 털어빵은 분야로 옮기죠? 하나, 둘, 둘 있어요. 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